어느 날 나우 제작진 앞으로 올라온 제보. 내용은 기이한 사진 한 장이 전부였는데요. 사진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건물을 뜨고 나왔잖아. 트리가트 같은데. 합성 사진 아니에요. 제보 사진 정말 조작된 것일까요. 헤매기를 여러 차례. 과연 이분들은 사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방송국에 나갔는데. 아니 두 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하면 저기 하나 있는데. 요요요요요 요 나무 같은 좋은 나무인데. 아 이 나무요. 예. 그냥 보기엔 평범한 나무 같은데 사진 속에 나무가 맞을까요. 울창하게 뻗은 나무까지. 그런데. 나무를 지탱하는 기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벼락을 뚫고 나온 나무 기둥. 그 가운데로 휑하게 뚫린 구멍이 보이는데요. 마치 동굴의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넓어. 넓어. 와 넋농히 들어가요. 아늑해요.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나무라고 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속에 뚫렸네요. 울창하고 푸른 겉모습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상황. 이미 생명력을 잃은 나무처럼 메마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이곳이 나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할 만큼 놀라울 정도로 높고 또 깊었습니다. 혹시 나무의 모습을 한 동굴은 아닐까요? 한 사람 3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명? 네. 좀 더 자세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와 담벼락 틈새 사이로 보이는 사람의 흔적. 이게 담이 아니고 사람이 안에 사나 봐. 사람이요? 어? 물건. 물건 있어. 살림살이를. 마당의 담장인 줄 알았던 담벼락. 그런데 그 틈새로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가정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무가 벽이며 지붕까지 차지한 이 공간에 정말 사람이 사는 걸까요? 계세요. 계세요. 혹시 버려진 집은 아닐까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네. 지금 앞집에 사람이 사나요? 네. 살고 있어요 지금. 운동하러 나갔는데 곧 50대 됐을 거예요. 아 운동하러 가셨어요? 네. 운동하러 가셨어요? 저희가 여기 나무를 촬영 왔거든요. 이거 아시나요? 네. 이 나무 아주 유명하죠. 저기 오시네요. 아 여기 어머님이세요? 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왔어요. 아 저기 나무 취재 나왔습니다.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버님. 그러면 이 집 안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나무가 있어요. 자꾸 커서 걱정이요. 드디어 밝혀지는 제보 사진 속 나무의 정체. 네. 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와. 바위 같은 뿌리는 두터운 시멘트를 뚫고 나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올려다본 천장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바깥으로 치솟아 있는 모습. 담벼락에서 본 나무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만큼 엄청난 크기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위로 나무가 또 있다. 제작진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정말 나무가 있습니다. 기둥만 있는 아래와는 반대로 옥상에서는 울창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기에 이 집은 나무에게 지붕이며 벽까지 내어주게 된 걸까요? 가게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털을 좀 늘리려고. 나무를 넣고서 가게를 진 거예요. 그럼 나무를 왜 베지 않고 그냥? 이 나무는 보물이고 동네에서도 의아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마을의 진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나무는 바깥에 있었습니다.